네 여러분들 중에서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신 후 넉 달, 넉 달이 지난 후에도 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구글 애드센스가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유튜브 수익은 정지가 됩니다. 자 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010-2427-0744로 문자 주시고요. 카톡으로 신청하실 때는 소문자 JIN 숫자 1408-318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구글 애드센스 휴면 계좌 그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